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준비하십시오 우리 유치원 친구들로 이루어진 레인보우컴퍼니 퍼플 오반돈입니다 아우 귀엽다 자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 삐약삐약 하늘 위로 올라가 바르게 말을 해줘 늦은 밤샘에서 내려 날갈을 흔들어준 보이는 날씨가 엄마에게 놔줘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로 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내 멋진 달이 돋아요 기쁜 밤 하늘 안 빛이 돼요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나 하늘 가늘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이 돋아 꿈을 꾸어요 나 따라올라 나 따라올라 나는 꿈을 꾸죠 달리니 마른 해죠 나 따라올라 나는 꿈을 꾸죠 네 집만 참해서 깨워 날개를 흔들었죠 엄마도 날 수 없다 오늘도 훈이 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올래요 하늘이 너희들 멋진 달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돌아요 깊은 밤 하늘 안이 치세요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밤하늘 감을 닿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가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날아올라 밤하늘 날아올라 밤하늘 날아올라 밤하늘 날아올라 밤하늘 너네날 밤하늘 너네날 때 화요일 너무 깜찍하다 우리 레인보우 컴퍼니의 퍼플TV였습니다 펄플TV 아 그래요 그래요. 우리 잠깐만 한 친구만 만나볼게요.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? 일곱 살이요. 일곱 살입니다 여러분. 와 일곱 살인데 이렇게 액션을 해요.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. 언제부터 배웠어요?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? 몇 살 때부터 했어요? 여섯 살 때부터. 아 일 년 됐어요. 일 년. 와 일 년 만에 이렇게 하기가 진짜 힘든데. 자 우리 일곱 살 친구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? 자 시작. 잘 부탁드립니다. 아 그래요. 우리 너무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레인보우 컴퍼니의 퍼플 팀이었습니다. 잘했어요. 고맙습니다.